이번 주에 아주 중요하고 재미난 경기 많이 열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브랜트포드와 토트넘 경기가 있는데 이 경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손흥민 선수가 차붐을 넘어서 한 시즌 리그 최다곡을 넘어설 것이냐 이게 하나 걸려있고 본인 기록도 넘어서 그렇죠 스스로도 넘을 수 있는 거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4위 싸움이 엄청 치열하기 때문에 지난번 브랜트포드와의 경기 때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분위기를 반전하면서 또 4위 자리를 지킬지도 걸려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손흥민 선수 얘기를 해보면 현재 17골입니다 득점 랭킹 프리미어리그 전체 2위예요 살라가 22골이니까 5골차 사실 1,2위는 조금 벌어져 있긴 해요 남은 경기를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은 격차이긴 한데 스스로라든지 몇 가지 의미있는 기록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17골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유럽무대 독일, 잉글랜드무대 다 합쳐가지고 한 시즌 리그만 따졌을 때 컵테이더 이런 거 다 빼고 리그만 따졌을 때 자신이 한 시즌 가장 많이 넣었던 지난 시즌 17골과 타입니다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이번 주말에 하나 더 때려낸다면 스스로의 그 기록도 넘어서는 데다가 예전에 차붐도 독일에서 한 시즌 최다가 분데스 리그만 봤을 때 17골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985, 86 시즌에 17골 넣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레버쿠젠에서 될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붐도 이번에만에 골을 더 추가하게 되면 넘어설 수 있는 건데 지금 경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록 경시는 뭐 네 시간 문제에 가깝다라고 보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프리미어리그 손흥민 선수가 개인 통산이 87골입니다 1992년 출범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거쳐 갔는데 그 선수들을 쫙 전체로 놓고 봤어요 통산 다득점 부분 44위입니다 이야 진짜 높죠 베르칸프하고 동률이죠 아스날의 전설이 저는 이제 베르칸프 이렇게 하면 약간 비현실적이야 아니 베르칸프랑 그 정말 엄청난 퍼스터치의 주인공 베르칸프가 현재 87골로 동률인데 바로 위가 케빈 데이비스 예전에 우리 국민삼촌이라 불렸죠 아 그래요? 이청영 선수가 볼튼 했을 때 전 대갈사비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 잘 썼던 케빈 데이비스가 이제 88 한 골차고 지루가 90골 90골이니까 3골차 숄샤르가 91골이니까 지금 4골차죠 만약에 한 4골 정도 이상을 더 남은 시즌 동안 때려넣으면 숄샤르를 넘어서는 데다가 프리미어리그 통산 득점 랭킹 32권 안으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4골을 더 넣었다는 곧 시즌 20골을 넘어섰다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항상 우리 부버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20골은 매우 상징적인 거잖아요 한 시즌 리그 20골을 그렇습니다 네 이게 와 그냥 전체 리그 탑을 가리키는 거니까 케빈 데이비스가 88골로 더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엘리트 공격수하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케빈 데이비스는 오랜 기간 뛰어서 88골인 거지 누적이 그렇죠 그렇죠 시즌 후 따시면은 20골을 넘긴 적이 없거든요 아 손흥민 선수도 20골은 없고 지난 시즌 17골이 최다였는데 진짜 3골 이상을 때려넣으면 20골 고지를 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손흥민 선수의 개인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상대하는 브랜트포드가 손흥민 선수의 상성 좋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브랜트포드하고 토트넘하고 맞대결을 펼친 적이 거의 없긴 해요 왜냐하면 브랜트포드가 이번이 구단 역사상 첫 승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두 팀이 만난 적 자체가 거의 없는데 2000년에 이제 리그컵에서 한 번 붙었었고요 리그컵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난 시즌에 리그컵에서 붙었어요 그게 가장 최근 중에 한 번이었는데 지난 시즌 그 리그컵 당시에 토트넘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그 경기에서 추가 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시소코가 선제골을 넣고 6분경에 70분경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추가 골을 넣으면서 2대0 승리를 견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즌 전반기 맞대결에서 프리미어리그 이번에 승리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두 골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은 카뉴스의 자책인데 그게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 올린 거를 벤 데이비스 머리를 향해서 올렸었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게 올린 거를 수비가 걷어내려다가 카뉴스 머리 맞고 이제 들어가게 된 상황이었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65분경에는 레길론의 크로스를 받아가지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추가하면서 그러면서 두 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고요 브랜드포드 상대로 브랜드포드 그러면 총 어떻게 돼요? 손흥민 선수가 몇 경기 출전을 두 경기 두 골인 거죠 두 경기에서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두 골 손흥민 선수만큼 넣은 선수가 없어요 역대는 그러네 경기를 많이 만나진 않았으니까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브랜드포드 만나서는 좋았고 전반기 때도 골을 넣었고 골을 추가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 스탯을 또 넘어설 수가 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또 사실은 더 팀이 중요하잖아요 토트넘 자체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 싸움을 아스날 맨유와 함께 승점이 갔거나 3점 차이거나 한 경기 차로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경기를 토트넘 입장에서 잡아야 되는 그런 경기인데 토트넘은 4연승 달리다가 지난번 브라이튼에게 와 너무 못했죠 90분 동안 모든 공격수들 다 합쳐가지고 유효슈팅 0개 뭐 스피스트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유효슈팅 0개 맞아요 맞아요 브랜드포드는 진짜 최근에 잘 나가죠 심정지 이상이 왔던 에릭센을 앞세워서 3연승 근데 그것도 말랑말랑한 팀을 잡은 게 아닙니다 첼시 웨스트햄 이런 팀들이 포함되어 있는 3연승 거기다가 에릭센이 선발 출전한 5경기에서는 전승이라고 지난 방송 때 얘기를 했죠 너무 좋은 흐름인데 자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포드 노아토트럼 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브랜드포드가 수비 쪽에 조금 전력 유수가 크게 발생을 했어요 물론 그러니까 카뉴스는 부상으로 빠지는 건 그렇게 큰 공백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포 빼고 제가 전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뉴스에서 아이르로 주전 자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원래 카뉴스가 주전이었는데 아이르가 수비적인 선수다 보니까 아이르로 돌아오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얀손의 중앙수비수 파트너예요 아 지난번에 얀손은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와포드전에서 주전 수비수인 피녹이 21분경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교체 아웃됐는데 그 백업이 장카거든요 장카는 그전부터 부상으로 빠져있어요 계속 못 뛰잖아요 장카가 그래서 이제 쇠렌센이 교체 투입됐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브랜드포드가 와포드전을 쉽게 이길 수 있었어요 이른 시간에 골 넣고 경기를 주도했었는데 피녹이 부상을 당하면서 좀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동점골을 실점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좋았던 브랜드포드가 수비가 경기 도중에 주전 센터백이 부상으로 빠지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여파가 이번 경기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선 그러면 그 부분을 파헤칠 가능성은 있는거죠 슈어렌센 그 자리를 이번에 피녹은 좀 어렵다고 네 이번 경기는 거의 못 나온다라고 현재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수비에 불안이 있겠네요 잘 나가는 상황이라지만 수비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면 토트넘 공격수들 케인이나 손흥민이나 클럽세스키에겐 또 기회가 이럴 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얀슨이 좋은 수비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힘이 좋고 그런 선수지 속도는 조금 느리거든요 아 그러면은 진짜 손흥민 선수에게는 딱 먹잇감이네 손흥민 선수의 두 골이 다 뒷공간을 파헤친 거였어요 아 브랜트포드 경기할 때 아 요 포인트 좋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트포드의 위크 포인트 이런 점을 짚어주셨고 자 그럼 토트넘은 어떤 상황이죠 아 토트넘 같은 경우는 어쨌건간에 도어티하고 탕강가하고 스킵이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지난 경기에서 어쨌건간에 도어티의 공백을 조금 드러내면서 맞아요 측면 공격이 했는데요 이 경기에서 브랜트포드는 기본적으로 중원이 강해요 이 얘기는 제가 지난 방송에 얘기했죠 에릭센이 오면서 중원이 강해졌는데 거기다가 또 쓰리 미드를 쓰다 보니까 중원 싸움에서는 토트넘이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파헤치려면 얼마 상대 측면을 잘 공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아 왜냐면은 브랜트포드는 또 측면이 조금 수비적인 선수들이거든요 헨리아하고 아에르하고 둘 다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나 잘 공략할지가 관건인데 어쩌면은 이 경기는 레길론이 아닌 세센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요? 그런 측면 때문에 세센용이 더 공격적이죠 원래 그러니까 윙포워드도 보던 선수니까 아 그런 상상적인 측면이니까 허리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에릭센 네르거르 그 다음에 야넬트가 있는 브랜트보다 좀 강해 보인다 네 토트넘은 지금으로서는 호이비에러와 벤탄크루 말고는 사실 중앙미들에 쓸만한 자원이 없으니까 허리 싸움에서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토트넘은 중앙보다는 약간 윙쪽 측면 네 가야 되는데 그래서 측면을 더 공격적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세센용 카드도 가능하다 네 아 그리고 클루셉스키가 이 경기에서는 좀 잘해줄 필요성이 있긴 하죠 왜죠? 클루셉스키가 어쨌건 간에 로얄이 부족한 그런 측면을 측면을 빠져주면서 조금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클루셉이 너무 밀려놨던 것도 물론 뭐 수비 가담도 해주느라 내려온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결국 일방적으로 밀리게 된 좀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보이거든요 아하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르민 선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브랜드포드의 뒤가 발이 느리거나 부상 여파가 있는 걸 노려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브랜드포드에서는 에릭센의 어떤 플레이가 상당히 관심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런 의미로는 어떤 매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뭐 벤탄쿠르가 좀 이 경기만큼은 원래 벤탄쿠르가 조금 거친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거든요 세리야에서도 그래서 카드가 많았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조금 에릭센을 압박을 해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벤탄쿠르가 에릭센을 얼마 압박하느냐가 좀 중요하다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에릭센이 한 발로 뛰었던 다섯 경기 전승인데 아무래도 선수들도 의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새 브랜드포드 경기 에릭센 선수의 경기를 보면 아무래도 여기 이제 제세동기를 합입하고 있다 보니까 몸싸움을 의식적으로 안는 것 같아 저는 그게 에릭센 선수가 최근 좋은 폼을 보여주는 데는 그것도 아주 조금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요 그런 게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에릭센 선수가 원래 압박에 조금 약하다라는 강하게 압박 들어오네요 그런 지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체티노 감독이 측면에다가도 세우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그걸 좀 잘 못 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상대가 그런데 저는 파워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는 압박 강하게 가져가는 건 압박 말 그대로 플레이적인 압박 그렇게 하는 건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벤탄쿠르가 얼마나 그리고 에릭센을 묶으면 브랜드포드의 거의 절반을 묶을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이거는 프랑크 감독도 인터뷰에서 그랬거든요 에릭센은 필요로 하는 플레이를 모두 다 해주는 선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은 반대로 마음은 에릭센만 묶이면 다른 것들이 안 풀린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 뭐였죠? 브랜드 윌리엄슨가? 에릭센하고 부딪친 다음에 상대가 에릭센인 걸 알고 막 안아주고 확실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선수들도 똑같은 마음인데 어쨌든 플레이적으로는 어떻게 이 에릭센을 잡을 것이냐 저는 약간 중요한 포인트 홍민 선수가 브랜드 포드한테 강하고 이런 것들은 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에 저는 어떤 의미에서 키플레이어는 벤탄쿠루라고 조금 생각을 해요 아까 허리 쪽 싸움 에릭센과의 싸움을 놓고 봤을 때 여하튼 이 경기는 경기 특히 끝나고 나서 에릭센과 토트넘의 동료들이 깊게 포옹을 할 그 장면 때문이라도 정말 좀 기다려지고 보고 싶은 장면입니다 약간 좀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안 끊겠지? 설마 마지막에? 끊으면 안 되죠 그 장면 좀 보여줘야지 이렇게 딱 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손님 선수가 지난번 세레머니도 그렇게 했었는데 자 어쨌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중요한 경기입니다 양 팀에게 브랜드 포드와 토트넘 이번에 일요일 새벽 1시 30분이니까 또 함께 보겠습니다